롯티롯티 롯티브렌즈 구독구독 구독구독 소본대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? 저요 저요! 불을 꺼요! 불을 끄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배워볼까요? 네! 난 화재 진압해 샷! 난 화재 진압해 샷! 콸콸콸 물옷으로 화재 진압해 샷! 난 사람 구조해 샷! 난 사람 구조해 샷! 콸콸콸 불길 끌고 사람 구조해 샷! 와!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있는지 몰랐어요! 나머지 역할도 들어볼까요? 오예! 난 소방차 운전해 샥샥! 난 소방차 운전해 샥샥! 도로 위 쌩쌩 달려 빨리빨리 도착해 샥샥! 샥샥! 시험에 처할 땐 위험할 땐 우리를 불러줘 불러요 1, 2, 1, 2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 오예! 자, 우리는 이렇게 팀으로 출동해요 불을 얼른 끄려면 모든 역할이 중요하겠죠? 우와, 정말 멋져요! 나도 소방관이 될래요! 샥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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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롤이 빨간색으로 불안한 수요? 와우! 이럴 수요! 나는 뵈어프라이어가, 뵈어프라!